저 선배님들 근데 저희 어디로 가는 겁니까? 그 네비에 찍혀 있잖아. 그 배달 늦었으니까 좀 빨리 가라. 예. 목적지가 호텔인 것 같은데. 배달이 늦었다는 게 이게 뭔 소리야. 다음 문제. 오우 씨. 34호 3535. 차량 좀 조회해 주세요. 3, 4, 5, 3, 5, 4, 5. 저 사람 김용민 기자예요. 야야 왜 이쪽으로 봐줘. 우리 뒤에 차가 한 대 쫓아오는 것 같아서요. 기레기 새끼가 미쳤나 또 나타났어. 저 사람 김용민 기자예요. 저 사람 김용민 기자예요. 저 사람 김용민 기자예요. 저 사람 김용민 기자예요. 안녕하세요. 저 사람 김용민 기자예요. 고마워요. 봐봐! 당신이 왜 당장 저 여자 병원으로 데려가야 돼. 치열이 없어 빨리! 치열이 없어, 치열이 없어... 울모가 없어! 많은 사람들이 벌집을 마신다. 치열이 없어! 보기만 해도 나를 찾고있게 잘 찾아와! 한글자막 by 한효정